그런데, 이 회사는 또 시선시장 가서 고객님께서는 또 시선시장에 이런 거 거세요. 시선시장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. 이 마음은 다 그게 나고, 그게 나고. 딱 달려가 되는 거에요. 그러니까, 이 회사가, 이 회사가, 이 회사가, 이 회사가 내려도 잘 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하고 싶잖아요.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슈퍼만 벌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슈퍼만 다리가 안 돼가지고 딱 벌린다 손에 붙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옆에 손이 가뿔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기가 한 번 길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디 냄새가 나고 얼마나 좋겠네 네 저기로 해가지고 이제 보냈을 때 주저기 생긴 때 이런 거 버릴때 저기에 쌓여요 너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따가 딱 달라버려요 그리고 브라이터가 우리가 그냥 푹으로 된거에요 그럼 다 배울 수 없어요 저희도 꼼꼼한 탕수 같이 탕수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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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